한 번 너무 아파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해 아ands하다 이 뒤로 빼는 FA 아.. 엠드라.. 다운이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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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졸리다.. 아.. deg.. 과.. 형 2층에, 2층에, 2층에 막 틀어둬 알아, 갑소 하나, 하나 왼쪽 도라스 아, 쯔키 왼쪽에 둘 걸 왔어요 네, 여기 된다니까 어 야, 도라스 4개 떴는데? 왼쪽에 돌 뒤에다 저건 제꺼 호시 지하 가자 진영 에이요 스카이 포스 누구야 진영 에이요 호니 형 초대해주세요 흐흠 진영 에이요 넌 괜찮겠어 진영 에이요 화해서 진영 에이요 아 뭐지 진영 에이요 아 어제 진영 에이요 그런거 가지고 싸워 진영 에이요 아 그 형이 이상해 진영 에이요 어제 고이 팀킬인줄 알았어 진영 에이요 아 그래 진영 에이요 아 시끄랬는데 어떡하고 어쨌든 고위팀킬인줄 알았다 내 마음대로 K 보이스챗인거같아 한 3초 있다가 팡 쏴버려 순질내지 마세요 왜팀킬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화이트 화이트 뭐야 로이형 가는거야? 로이형? 왜? 와아 5명이 달려있는거야? GG Z킬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되서 안되겠다 Z킬을 아예 없애버려야되서 안되겠다 Z킬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되서 안되겠다 오케이 누우는거 뭘로 아세요? 저 C로그를 해놨어요 아 C Z킬 에베스 에베스 좌우 파이브 애기놀 내 confidence 힐에 깎고 캬마 나 여자치면 전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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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